이곳은 시험의 전당. 나는 이곳을 지키는 간문이다. 가구가 되었다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너라. 쉬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모두에게 잊힐 줄은 여신님도 상대님도 모두 이 과정을 걷으신 건가요? 모두 이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지금이 신의 땐 것이다. 그 정도의 가구도 없이 신이 되겠다는 건가? 하지만 내가 포기하면 삼장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. 삼장이어도 여신이어도 우리가 친구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. 고마워 손오공